4번입니다. 무제해 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제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제해 운동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 근로자가 10명이 있는데 오늘 정규 근로시간 8시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 또 비명 소리 나지 않고 다치는 일 없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10명이 8시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무제해를 달성한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 80시간을 달성한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시간까지 가게 되면 무제해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휴먼 에라를 에라에 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무제해가 아니니까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누적된 시간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정말 업무와 또 너무 관련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로로 지금까지 달성했는 시간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무제해 운동에서는 업무와 너무 관련이 없거나 사람으로서 참 하기가 너무 힘든, 누가 보더라도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는 재해는요. 무제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시간을 다시 제로화시키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 나가라는 거죠. 이게 무제해로 인정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방법은요.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되긴 한데 좀 엮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도를 구긴 제3자가 출퇴근하여 출퇴근해서 업무 시간 외에 운동 경기를 하다가 사회통염상 인정되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에 걸렸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거는 좀 빼더라도요. 천도를 구긴 제3자가 출퇴근해서 업무 시간 외에 운동 경기를 하다가 사회통염상 인정되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으로 재해가 발생됐다. 이것들은 다 무제해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도를 구긴 하는 거는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구조행위라든지 긴급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제해로 해야 됩니다. 제3자가 업무상 재해를 일으킨 경우.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의 팀원과 관계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 다음에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는 인정이 되지만 무제해 운동에서는 무제해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업무 시간 외에 일어나는 재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운동 경기라든가 각종 행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재. 이것도 좀 업무와는 많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업재해는 또 법률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무제해 운동에서는 무제해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이라든지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대체하기가 미리 어떻게 안전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 내가 가장 쓰기 쉽다는 거 몇 가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한 5가지 정도로 골라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재지변, 돌발적인, 구조약인, 긴급 피난, 출퇴근, 운동경기 제3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이 있고 뇌혈관, 심장질환에 의한 것,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것, 이거 외에도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때 이런 안기법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몇 년 이내에 조금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정대상기기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정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굉장히 빈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출제 빈도가 실기 쪽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 나와야 될 문제가 나온 거죠.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서면심사를 합니다. 예쁜 비서가 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면에는 기술능력, 생산체계가 참 좋아집니다. 좋은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죠. 이 제품은 다시금 개별, 형식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뭐를 또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느냐 하면 심사기간이 간혹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종류만 쓰세요 하는 게 한 7문제, 8문제 나온다면 그다음 심사기간을 곁들여서 나오는 게 한 20% 정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무리가 되시면 종류부터 먼저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7일, 15일, 30일, 15일, 30일. 7일이고 15, 30, 15,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만 적으시고 하는 건 좀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제품심사고 제품심사에는 개별 제품과 형식별 제품심사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